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웨이브라이트 목사님이신데요 95년부터 12년 동안 우리 트리니티 국제대학교 트리니티 신학교 총장님으로 사역을 하셨었고요 2007년부터 우리 캘리포니아 페서디나에 있는 레이크 에비뉴 처치의 단임 목사님으로 성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레이크 에비뉴 처치는 매주 한 5천명 되어지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기한교회이고 또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낮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토녀계는 우리 최수근 목사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교회에 다시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9년 전에 제가 왔기 때문이죠 그때는 조금 더 젊었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신 때죠 이재훈 목사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해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따뜻한 남가지로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하루 뿐입니다 하루 밖에 없다면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할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작별 인사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꼭 나눠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소천하신 후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서른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60년 이상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주목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과 좋은 시간대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인 저에 대한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겠죠 우리들과 제자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죽기 바로 전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과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은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한 장소에 왔는데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다 준비되었죠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유대인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었습니다 부잣집에 들어가면 종이 발을 씻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종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에 들어갔다면 그냥 물대야를 옆에 두고 스스로 발을 씻기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날은 물대야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테이블로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엎드려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라면서 그들은 엄마가 더러운 발로 식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겉옷을 벗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을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겉옷 없이 속옷만 입고 보이는 것은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이 속옷만 입고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물대야를 드시고 수건을 들고 제자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아마 제자들은 전부 충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종만 하는 그 역할을 스승 대신 선생님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주대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 시작하시자 그들은 아마 미안했겠죠 체면이 상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을 씻기시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주여 제 발도 씻기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책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구원, 봉사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그 현장 속에 있었지만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이 항상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랑을 해주셨다면 앞으로 일어날 때도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위한 향한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글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이를 탓하지 않고 피부 색깔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육 누구든지 만나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아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저는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제 며칠 후에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문구가 아닙니까 그 다음 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끝이라고 생각하신 그 순간에도 사랑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을 때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하고 등을 돌리고 베드로는 부인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상하거나 부정하게 있는 상태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젠가는 온전하게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발은 결코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베드로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항상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분장과 분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 우리는 기필코 영혼이 깨끗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말씀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베드로 같은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냥 예루살렘을 지나기 전에 목욕을 한 모습이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목욕을 다시 할 필요는 없죠 발만 씻으면 되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가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목욕한 사람은 다시 온몸을 깨끗이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죠 세상 속에 들어가면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구원 받을 필요는 없지만 더럽혀진 발을 가지고 와서 씻임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의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시작하신 바로 그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렬케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교인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진정한 삶을 찾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이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많은 교회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여 그들도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발 씻기는 행사가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 제자들 가운데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큰 위치에 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자만 영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의 위치에 갔을 때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워준 그곳에서 너희들이 섬길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길 때 가장 위대한 승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르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높이 되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가정과 동네와 삶터, 일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낮아진 자세로 사람들을 섬길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남가주에 살고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명해지면 영향력이 있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부를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치만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높은 곳에 가 있는 사람일수록 옆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장 어렵게 힘들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바로 장소에서 옆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적은 일에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같이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 섬긴다면 아마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겠죠 어떤 때는 그냥 던지는 미소 하나로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패스니라에 참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갱들도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매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지역에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심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피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손을 펼치시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셔서 그들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혹시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 절대 가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본보기를 따라서 살 때 그들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성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규로 왔다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섬길 때 그리고 목숨을 바쳐 너희를 구원할 때 내 기쁨이 충만한 것을 기억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비로소 찾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절대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수시로 씻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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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시 일어나셔서 봉헌 성령으로 하는 경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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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의 날 주의 전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성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효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섬김으로 살길 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을 의지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초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빛을 축하하네 사랑의 신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신주